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수많은 서민들을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아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솔로문저축은행, 보혜저축은행 등입니다 이 은행들의 주 고객은 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업 확장에 눈이 멀어 부정대출을 일삼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뇌물 주고 비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하다가 결국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고 미래저축은행 대표는 200억 원을 빼돌려 중국으로 도망가다가 잡혔습니다 솔로문저축은행 대표는 70억 원의 돈을 빼달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멀쩡한 계열사까지 파산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범행을 저질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4만여 명의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피해가 아니라 거의 돈을 다 날려 길거리에 나아 앉게 됐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들의 비리로 8천여 명의 직원들도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엔 동양그룹이 부두위기에 몰리면서 2조 원대가 넘는 돈을 빼돌리는 등 주가 조작을 일삼아 결국은 동양그룹의 주가 조작 사태로 5만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여인은 남편의 사망 보상금 2억 원을 동양그룹 회사체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습니다 다음 달 만기에 이 돈을 찾아 빚을 갚아야 하는데 어디 가서 이 돈을 찾아 빚을 갚아야 하냐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은 10년간 용돈을 모으고 생활비를 절약해 투자한 1억 6천만 원을 날렸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노인도 경비원으로 어렵게 10년간 모은 3천만 원이 날아갔다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허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양그룹의 돈을 날린 5만여 명 가운데 1,500명은 내 돈을 내놓으라며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소리 내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의 소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빼앗긴 슬픈 통곡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푼 두 푼 모아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통곡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기업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슴없이 돈을 빼돌리고 눈 하나 끔찍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던 금융감독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부랴부랴 조서에 착수하는 등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저축은행 사태 때도 외양간을 고쳤다고 하더니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사태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금융소비단체 1만 7천명 대표 관계자들은 동양그룹으로 인해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일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공무원들의 태만과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방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겉만 고치는 외양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외양간을 만들어 국민은 기업을 믿고 투자하고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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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